뭐 먹을거라도 내놔요 먹을거 당연히 주지 내가 야 유잠이 얼마냐? 2억 7천? 유잠이 2억 9천이네 2억 7천에 올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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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남의 집가서 문두들기고 왔는데 와 남의 집가서 문두들기고 왔대 레전드네 아니 아하하하 아니 2억 7천은 좀 에바지 아 야 이새끼 뭐야 씨발 아 ㅈㄹ 쪼발 쪼새끼는 쪼새끼 아 ㅈㄹ 여깨 이새끼 아 ㅈㄹ 야 ㅈㄹ 과해 야 이거 봐봐 뭔 반반치킨이야 간장치킨이 더 맛있어 아하하하 오세요 아 남의 씨 이 게임에 안들어간다 오 쉣 아니 바로 간장조직으로 레전드네 레전드 아니 그냥 마스크 끼고 와 그냥 두란처럼 뭐하는거야 야 이거 봐봐 야 여기 여기 캔박 아니 무슨 이거 뭐 야 이거 봐봐 두란 두란 뭐 국내 BJ 아 야 봐봐 그거 넣어봐 대정령이야? 바로 아 이새끼 가면을 쓰고 왔어 가면 조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전드네 어떻게 됐어요 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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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팔렸다는데 야 애잠 애잠 그러면은 애잠 하나 더 사서 가자 오케이 안경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부르고 오 쉬네 이것도 안 붙으면 자살해야 돼 진짜 오늘 그게 대멸망이야 어? 고양이는 어디있어? 여기 있잖아 보리 왔네 보리 숨어있을걸? 아 숨어있어? 이거지 가격 비슷하네 야 지금 야 얘 17만원에 꽁으로 날렸어 그냥 감각들 어 레일은 NPC인데 진짜 레일은 NPC인데 오 그거 기계한 자리 있잖아 그러니까 니가 이런 자리 있어야 되는데 야 자리 바꾼 용철이가 주인이네 어? 아 용철이네 왜 여기 앉아있냐 왜 여기 앉아있냐 어떻게 됐어요 야 17만원 날렸어 17만원 와 지금 왜 여기 유니크였거든 보방공 세줄 딱 뽑았어 아니 에디를 문 좀 닫아봐 시끄러우니까 보리야? 보리가 문을 닫겠냐 아니 문을 닫으라니까 이거 완전 무자식이네 지금 아주 숨막히는 순간 이거 안 붙으면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 안 붙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자 갑니다 진짜 네번째 트라이 이거 마저 안 붙으면 진짜 아 뭐야 아 20만원에 그냥 공짜로 이거 무장이야? 애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야 오늘 진짜 대단한데? 와... 아악 내 악 와 지금 20만원이 그냥 통으로 없어졌어요 남은거는 에디 큐브 3개 3세트 이걸로 레전 3줄 띄워야지 본전 아니야? 레전 3줄 띄워야지 이제 본전인데?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임순정한테 맡겨서 그렇지 당연히 뭔소리야 내다버린 20만원 큐브 장인 킴렘한테 맡겼다? 미쳤지 그냥 이미 레전 갔지 레전 3줄 띄워야돼 진짜 에디 주문서 바르고 에디 거기서부터? 페이스트로 어우 쉣 상남자의 판단? 아니 그러냐고 와 에디 레어에서부터 레전드까지? 어 이거 내폰이 아닌데? 에디 에픽 주문서 흠지 가능한지 뭐 에디 에픽 흠지를 받아 양심이 없네 우리가 세 글자야 그것도 아니잖아 절대 안되지 이것마저 터지면 레전드 자 갑니다 흡 야 이것마저 터졌어 와 야 진짜 갈때까지 가는구나 야 야 뭐 버그 아니야 이정도면은? 야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어 지금 일단 하나 더 살게 큐브 이미 20만원 돌렸어 근데 아무것도 안 붙었어 야 아 개 개그러운데 이거? 아니 왜 이것 끼고 법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개도 이거 나머지를 다 벗고 있잖아 근데 뭐 법방할때 그거 쓰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보다 더 가벼운거 쓸지도 있지 해봤어? 경험자야? 야 이거 지금 틀어서 여기 보여줘도 되냐? 뭐 끝나고 순정이 따먹기야 하하하 응? 자 갑니다 에디셔널 지금 이것마저 터지면은 또 레전드 오 야 드디어 유일하게 붙었어 지금 여기서 유니크가 뜬다? 여기서 유니크가 뜬다? 그럼 이제 영철이 소리 지르면 돼 과연? 과연? 오 야 뭔가 빛깔이 에픽 같았어 그니까 진짜로 에피저널 이거 아닌가? 개소리야 애초에 이게 좀 아앜 공산보 오 공산보 바로 떴어 야 시작이 좋아 야 두줄이네 근데? 야 두줄이네 아 근데 두줄이면 조졌지 뭘 조져 각인 쓰면 되는데 아 각인 와봐봤어 여기서 또 공산보 쓰면 모른다 쓰게? 아니 근데 이게 승률이 와 야 이거 얼마야 야 승률 20%인데 땄어 네 축하해 운을 여기서 다 쓴거야 자 갑니다 에디큐브 레어에서부터 이제 레전드까지 달려야죠 시작이 좋아서 다 빨렸네 운이 조졌네 그냥 안보여 어차피 어차피 안보여 그래도 여기 여기 뒤에 있어야 돼 네 그럴려면 자 갑니다 제 자리가 보여 자 첫번째 에픽 가 이거 에픽을 빨리 가야돼 일단 아 무거워 유니크는 일단 유니크해서 두줄만 뛰어도 되니까 자 이윤이 없죠 아 근데 이거 야 90개 했는데 에픽도 안가는거 아니야? 이윤이 아니 그러면 진짜 자살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내가 문 열어줄게 뛰어내리면 돼 우와 그럼 그냥 여기 혜잔데 이거? 여기 이방상 혜자네 일가족 야 큐브 돌릴돈이 모자랄거 같던데? 아 그러네 아니 야 모자라진 않아 괜큰애너 왜이래 지금 3천만 매수 있어 오오오오오 일단 에픽은 갔어 일단 에픽은 갔어 빨리 갔어 야 몇개 썼어 6개 6개 야 6개야 그럼 3억에 갔네 어 그렇네 야 오오오 싸게 갔어 싸게 갔어 지금 처음으로 등급업을 했어 야 야 요시야 11억 쓰고 에픽 갔다 야 87개 안에 안가겠냐 유니크 빨리 뛰어 어 공 아니 근데 이거 유니크는 무조건 뛰어야 돼 아니 근데 여기서 아니 최소 레전드 최소 06% 6%가 나오면 몰라 아 나 그냥 벗을래 이거 나 써볼래 나 써볼래 아니 땀 오지게 났어 이거 오 야 야 야 야 야 잠깐 공 6파 6파 떴는데? 이건 솔직히 인정 아니냐? 오케이 야 그러면은 어 땀 모양인데 공 6파 6파 인정이지 그럼 이런걸 돌려 야 어떻게 두 줄 이탈이 났냐? 이것도 두 줄 이탈이야 어 야 야 얘도 야 이거 봐봐 이것도 66이야 야 에디의 운이 있네 야 그러니까 에디 에디를 큐브를 많이 썼어야 됐네 블랙이 아니라 블랙 큐브 어디에 있네 일단은 이 보조에 바르자 이 교불 보조에 바르자 오케이 아니 그럼 야 잠시만 자물쇠 깨야 되지 어 자물쇠 아니 이거부터 완성하고 해야지 아 뭐 이미 66인데 이미 66이야 모자씨가 보조 완성하고 하라고 보조는 이미 이미 완성을 했다고 메알못 닥치라고 씨발려놔 오케이 무기도 교불이라고 그냥 데스 자체가 교불이야 데스를 한거부터가 이미 후그야 후그 아우 더워 뭐 돌릴거 없냐고? 그냥 상남자들께 무기 돌려가지고 대팔자 집단 소리 하네 그건 야지 솔직히 못다 돌리는데 야 그거 어딨냐 게이같이 장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고객지원 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오케이 일단은 저거 그 펜던트를 깨자 나 케빈클라인 팬티졌어? 왜? 안 궁금해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나가잖아 방송에 아니 씨발 아 맞다 아 나 마스크 어디 갔냐 근데 66은 또 인정이긴 하다 아니 근데 저기서 666이 떴으면 지금 666이면은 아니 나 불큐 90개 그냥 없어졌다고 씨발 아 불큐 90개 에디 돌렸어? 어 에디 에디 에픽도 아니 근데 30만원만 지르면 불큐 90개 하고 에디를 줘? 에디 60개를 줘? 에디 90개를 줘? 이거 이거? 에디클 10회자네? 해결해? 어? 어 해결해 이거 제접해야 돼 제접이 아니라 그냥 캡터참 나갔다 와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갔다 와 나 닉네임 부끄러운 거 있어 하여 뷰티 쭈압쭈압이잖아 하여 뷰티 쭈압쭈압이라 죽이래? 자 아 목말르네 드디어 요로말렙 요로말렙이 뭐가 뭐 대단한거야? 아니 여기 물어보잖아 시청자가 미친새끼야 뭐야 나 이 방송을 왜 이렇게 매워해요 이미 이 2심방 날리셔가지고 지금 심기가 예민하셔 에디 잘떡자네 에디 잘떡자네 뭐 에디가 잘떡 066인제 시발 그럼 돌리는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자 유퍼 이거 이것도 이탈이네 여기서 쌍매가 가면은 돼 여기서 역사를 새로 쓰는거지 여기서 내가 그러면은 용서를 하는게 아 왜 어그로그로 방송중이잖아 리얼 죽어 그냥 나 치킨 먹고 싶다 그럼 너가 시켜 미친년아 일단 유퍼 나 치표소를 몰라 여기 띄워줬잖아 어 내가 띄워줬어 거기 저거 저거 약힌시켜 항상 이렇게 매워 약 치킨 안먹고 어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심연아 도져버려 지금 지금 30개를 썼는데 아직도 에픽이에요 50개 썼다고 언제 썼냐 30개 아니야 20개 썼어 25개 그래 20개 썼지 20개 썼지 아까 저기다 6개를 썼잖아 아.. 그런가 아 이 DJ 능지가 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perfectly 야 야이 0 9 9 9 9가 뜬다 아니면 뭐 0 9 9 9 9 9 9 6 9 6 6 오케이 아 왜 이렇게 느려 내가 간다 여기서 행운의 여신 본인장 아 아 이거 뭐야 눌러놔 지금 3개만 할게요 오케이 아 부정 탓 꺼져 꺼져 진짜 여기서 간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이새끼 완전 정준아야 이새끼 자꾸 김치전 굽네 얘야 아니 모르면 공부하라고 나도 하나 까볼래 오케이 오케이 혹시 몰라 이거 엔터 누르면 돼 어 형 아니 엔터 두 번 한 번 더 지금 이거 느린거 이게 얼마 이게 숫자로 보니까 얼마 아니어도 한 번 누르는데 2,200원씩 나가고 있네 세 번 누르면 국밥 하나야 세 번 주고 국밥 하나 너 지금 6,600원 썼다 클릭 한 번에 김밥 한 줘만 줘 아니 뭔데 아니 야 근데 30만원밖에 안해 저기 끝났는데 어 야 잠깐 여기 여기 말고 딴 데 가자 이거 내 안드로이드가 한 거잖아 안드로이드가 한 거야? 이거 마야 가자 안드로이드 죽여 쳐내 데이비샷 뭐 빨리 터트려야 완전 빈 5세트는 뭐야 오디오 빈다 나 30개부터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레전 가면은 이거 이득 아니냐 솔직히 그건 맞지 오케이 레전 가면 이득이지 아니 레전 가도 레전 가도 평타치 아니야? 사실 뭐 그런가? 유잠에서 아니 그거 에잠에서 뜨면 되지 어? 띄고 세 줄 위로 띄고 어 어 아하하하 AD966 야 근데 높게 붙는다 모보애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추 오비탈이 잘 붙냐? 어 저거 오비탈 아닌데 아니 해 줄 지금 18개 남았어요 괘씸하거든요 왜 왜 저래 17개 리액션 바로 대기 간다 와들와들 리액션 간다 와들와들 리액션 간다 줄 4개 레전 공약 공약 없어? 레전 공약 아니 뭐 레전돌이 뜨면 내가 여기서 병력 일섬 한다 뭔 병력 일섬이야 아 아 야 오타쿠 때 오타쿠 묻었다 아니 이거 바로 여기서 야 그거 완전 부정 탔다 아 부정 탔다 부정 탔어 아니 바로 여기 딱 침대에 딱 서가지고 어 바로 병력이 있어 10개 오케이 레전드 가자 야 9개 안에 안 갈 것 같은데? 이거 딱 보니까 각이 원래 8개 나면 절대 안 가거든 아니야 오히려 레전드 만 가고 오비 안 뜰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래도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다섯개 영철아 아 아이고 병력이 있어 자 네 세개 남았다 하나 내가 간다 하나씩 가자 우리 오케이 너 하나 오케이 오케이 너너너너너 최악 아 야 진짜 영철이 아니 근데 여기서 여기서 레전드들이 가면서 공 1299 어 그렇게 뜨면 이득이야 이제 그니까 뭔 똥구멍 먹방이야 자 마지막 전북 크로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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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오늘 날린거 진짜 레전드네 진짜 많이 날렸다 오늘 사실상 오늘 하루종일 띄운게 이거 유니크야 30만원 써가지고 에디 있잖아 저거 한번 더 지내잖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966 아니 66 띄운거 그리고 세줄 그리고 세줄 이거 인소야식 세줄 딱 뜬거 조졌어 그냥 라끈하게 30만원 더 가자 야 화끈하게 30만원 더 아니 너가 주던가 그 그 명훈식 샷건 명훈식 샷건 치면 안돼 내 방 지금 세팅 세팅이야 존나 예쁘지 않냐 뭐가 하야야 치지마 치지마 ? 좋 그럼